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미친 여자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남편이 주먹으로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 세상 모두가 나한테 쌍욕을 해요. 먼저 남편한테 주먹으로 맞았어요. 저희 남편이 이 일 때문에 어제부터 하루종일 말은커녕 대꾸도 안해서 글 올려봅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죄송해요. 남편과 저는 추석 당일 경기도에 있는 저희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여동생이랑 저희 부부 거기다 부모님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온가족이 다같이 술을 한잔 마셨죠. 그런데 제 동생이 여기서 살짝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부터 술버릇이 조금 이만큼 개미 똥구멍만큼 안좋긴 했는데 이날은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나봐요. 술자리 내내 신발 알같애 등등등 이런 혼잣말로 욕을 중얼거리며 틱틱거린겁니다. 물론 이걸 저희 남편만 들었고 저나 엄마 아빠는 못들었어요. 진짜야! 그리고 저희 남편 즉 지 형부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말을 자르면서 아저씨는 조용히 좀 해요! 이런 소리를 하긴 했었어요. 물론 장난 섞인 말투였죠. 장난이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번이고 반복이 되다보니 저희 남편은 화가 좀 났나봐요. 어 처제! 그 왜 자꾸 싸가지 없게 구는거야? 딱 이러면서 버럭 하더니 지가 먼저 말싸움을 거네요. 제 동생한테. 그러자 화가 난 제 동생도 막 삿대질을 하면서 살짝 고함을 쳤는데 그럼에도 얘가 화가 안 풀렸나봐요. 나중 되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지 형부의 어깨를 툭툭 찼어요. 좀 세게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그대로 술상을 뒤엎어버리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죠. 그리고 이때 저나 부모님 다같이 달려들어서 겨우 말리고 동생 대신 사과도 했어요. 참고로 저희 동생은 좀 과함을 하면 다음날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튼 겨우겨우 무마를 시키긴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요. 저희 친정에 머물고 있던 4일 내내 불평을 합니다. 뭐? 4일 내내? 뭐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다. 너무 불편하다. 넌 항상 친정식구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럴 거면 나 혼자 서로 본가에 가겠다. 등등등 계속 끊임없이 불평을 해댔는데 아니 만약 여기서 남편이 혼자 시댁으로 가버리면 괜히 분위기만 더 험악해지고 또 저희 동생이랑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못가게 막았어요. 말이 안되잖아. 가면 안되잖아. 가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최대한 안마주치게 노력을 해주겠다. 나중에 같이 가자. 등등등 계속해서 설득을 했더니 일단 저희 친정에 머물긴 했어요. 4일 내내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우리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콩 서방 미안하네 라며 사과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의 사과도 받았고 그러니까 어제죠. 저희 친정을 나설 때 남편 본인도 장모님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길래 아휴 나는 여기서 다 끝난 줄 알고 기분 좋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이 남자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뒤끝이 장난 아닌 겁니다. 쪼잔하게 남자가 돼가지고 아니 사과도 주고받았고 이제 다 끝났나 했는데 집에 오는 게 내내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너는 왜 위로 한마디를 안 해주냐 등등등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거기다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순간 저도 짜증이 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바로 뭐? 이러더니 주먹으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엄청 세게 밀치듯 아무튼 때렸어요. 나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왜 나한테 치랄이야? 이러면서 막 따졌는데 이 미친 남자가 계속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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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때리는 시늉 같은 걸 하고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버렸어요. 그렇게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진짜 미치겠네요. 반전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뭐지? 신종 병신인가? 시비는 지 동생이 걸었구만 뭘 자꾸 남편이 먼저 걸었대 거기다 끝까지 개차반 동생 편드는 거 봐라 야 역시 핏줄 어디 안간다 안가 찌네 2번 그 지옥에서 4일 동안이나 버틴 남편이 찐보살이네요. 거기다가 본가에 가겠다는 걸 억지로 쳐말리고 뭐야 여자 진짜 미친 거야? 왜 그래? 3번 뭐? 니년 동생이 혼잣말로 욕하는 걸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못 들었다고? 지랄똥 싸고 있네 끌끌끌 4번 여러분 저는 이 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미친 여자 여기저기 막 글 올리고 하다가 올리는 족족 개쌍욕 처먹고 결국엔 여기까지 와서 본인이 유리하게 바꿔서 적었는데 역시나 그래봤자 결과는 시궁창 여전히 개쌍욕을 처먹고 있네요. 이 본문에는 없는 즉 오리지널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스니의 동생은 처제고요 싸움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날 다같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스니의 남편이 무슨 얘기를 막 했는데 그때마다 스니인 여동생이 형부한테 계속 형부는 알도 모르면서 왜 자꾸 아는 척해요? 재수없어 그지같아 대충 이따위로 완전 싸가지없게 굴면서 분위기를 자꾸만 흐렸죠. 그러다가 개판이 난거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건데 물론 남편이 몇 번이나 좋게좋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미친 처제가 선을 넘었어요. 자기 형부한테 계속 이런 신발 알간내 등신 이러면서 욕을 한거야. 그러다보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술에 취해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결국 완전히 뒤로 넘어간 남편을 위해 그 다음날부터 스니와 스니의 부모님은 화풀나고 닭백숙도 끓여주고 이래저래 잘해줬지만 문제는 그 미친 처제야 스니의 여동생이 끝까지 기억이 안난다며 사과를 거부한겁니다. 그러자 여기서 또 한 번의 트러블이 생겼는데 일단 처제가 스니의 여동생이 먼저 개지랄을 했고 여기서 언니인 스니도 동생 편을 들어준거에요. 이런 신발 기억 안난다고 하잖아 남자새끼가 쩔쩔하게 뭐 어쩌라고 이 지랄 난거에요. 결국에 개쌍 욕 처먹고 글 지우고 도망가더니 여기 또 나타났네 지금 벌써 네 번째 아닌가 깔깔깔깔깔 야 이 미친년아 5번 야 이 또라이 다른 곳에서 욕 처먹고 자삭하더만 여기까지 흘러왔네 야 뭐지 이거 개또라이야 뭐야 남편분 보고 있나요 안전이원 기원합니다 못 배워먹은 쌍론 집안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뭔 고생이요 6번 자기 혼자 기분 나빴는지 신발 알갓다 등등등 지 혼자 욕설을 중얼거리며 틱틱거렸다 그런데 남편 외에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 장난치냐 기꾸냥에 뭘 쳐박았길래 그건 니 남편만 듣냐고 그걸 어 어이가 없네 뭐여 웃기려고 쓴 글이니 왜 그래 7번 야 이거는 어깨가 아니라 면상을 갈겼어야 합니다 그래도 마누라라고 또 여자라고 많이 봐줬네 남편이 패 죽였어야 되는데 끌끌 끌 8번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때린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래도 부부고 남편이니까 쓴이가 용서를 하고 원만하게 화해하세요 대댓글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종자들 때문에 칼을 들고 집으로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아도 가해자가 되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개같은 것들 9번 이거 타 사이트에서 욕 오지게 처먹고 글삭튀하더니 그대로 빤스런 해놓고 심지어 거기선 반말로 썼어요 반말로 지 동생이랑 똑같아 둘 다 싸가지 없어 그렇게 욕 처먹은 여러가지 포인트에만 MSG 솔솔 쳐가지고 여기 다시 올렸네 그런데 딱 걸렸어 깔깔깔깔깔 10번 이런 미친개 술 처먹고 깽판치고 그런데 기억은 못하는 미친 시누이랑 한 4일동안 같이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 그지같은 년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요 아까 댓글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거 이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때린 사람이 나쁜 거다 이거랑 비슷한 말 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안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오만하다 오만하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폭력은 나빠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어떤 경우 이 말을 왜 붙이는 거야 아니 그러면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지 새끼를 불에 태워 죽여도 그런 경우라도 폭력은 행사 안 할 건가 아니 그렇게 왜 오만한 말을 하지 그냥 폭력은 나쁜 겁니다 해도 되는데 그 어떤 게 막 그려놓고 자기들 정의롭다고 인권 막 범죄자 인권 그만하겠습니다 좀만 더 했다가 쌍욕치 나오겠다 감사합니다